제가 오늘은 방향성이 좋아지는 골반 회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코스에 나가셔서 공을 치실 때 드라이버 거리를 많이 나가는 걸 걱정을 하실까요? 아니면 방향성이 피드로 가는 걸 먼저 걱정을 하실까요? 보통 필드에 나갔을 때 그것부터 물어보자면 오비가 어디예요? 방향성이 제일 고민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프로 골퍼들이나 아마추어 골퍼분들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공이 똑바로 가야지 기분 좋게 스타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오늘 방향성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을 칠 때 항상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한테 항상 설명을 드릴 때 오른손잡이고 저희가 축구를 한다든지 다른 스포츠를 할 때 뭐든지 대부분이 다 오른쪽이 강한 경우들이 많아요. 오른손잡이들은. 그런데 거리를 내기 위해서는 분명히 오른팔을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공 치실 때 방향성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얼만큼 회전이 잘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방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 몸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른쪽은 거리 그리고 저는 이제 오른손잡이니까 반대로 왼손잡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왼쪽이 거리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은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은 거리 왼쪽은 항상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클럽 페이스가 항상 공이 맞을 때 왼손이 잘 리드를 해야지 방향을 잘 잡아간다고 얘기를 하고 왼쪽 힙이 잘 돌아야지만 우리가 항상 클럽을 원하는 타겟 방향으로 잘 던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은 미스샷이 나올 때 몸이 막히거나 아니면 몸이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은 왼쪽의 회전을 정확하게 우리가 회전을 못하기 때문에 방향성의 미스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 중에는 왼쪽 골반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른쪽도 필요해요. 보통은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 오른쪽 어깨라든지 손이 먼저 들어오면 아무리 내가 방향을 잘 회전을 하고 싶어도 몸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공치실 때 아웃인 스윙이 나오는 거 너무 싫어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슬라이스도 나오고 방향도 잘 못 잡으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으로 회전이 될 때 시작이 될 때는 왼쪽 골반이 먼저 리드가 되면서 오른쪽이 따라와야 되는데 대부분 상체가 앞쪽으로 많이 숙이면서 슬라이스가 심하게 나오는 분들 보면 오른쪽이 강하기 때문에 앞쪽으로 쫓아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방향성을 못 잡는 거고 스윙 패스도 틀어지고 거기에 클럽 페이스까지 흔들리게 되면 정말로 공은 어디로 갈지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왼쪽 골반에 대한 회전에 대한 느낌을 알려드리기 전에 오른쪽 한 손에 대한 회전에 대한 느낌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어드레스가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공을 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거리를 내기 위해서는 오른손을 잘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른손을 쓰기 전에 백스윙 올라갈 때 보면 저희가 테이크어웨이를 시작해서 백스윙 탑까지 올라갈 때 보면 오른쪽이 주가 돼서 백스윙 탑을 만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스윙을 할 때 백스윙을 할 때 보면 왼쪽으로 올라가는 느낌보다는 오른쪽이 도는 느낌이 나와야지 백스윙 탑을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 공을 치실 때 오른쪽은 백스윙 올라갈 때는 오른쪽이고 다운스윙 내려올 때는 어느 쪽이 주가 돼야 되죠? 왼쪽? 네, 그렇죠. 공을 칠 때는 올라갔다가 왼쪽이 돼야 돼요. 근데 왼쪽이 돼야 되는 게 오른손으로 회전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공을 칠 때 왼손이 바로 회전이 되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회전이 됐으면 반대로 회전이 되는 거는 힙이 돌아줘야지 손이 따라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백스윙 올라갈 때 오른쪽으로 백스윙을 쉽게 들었는데 다운스윙 내릴 때는 왼손으로 내리려고 하니까 몸이 앞쪽으로 쫓아나가고 공이 찍혀 맞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오른손을 얼만큼 잘 쓰느냐에 따라서 회전을 올바르게 쓸 수가 있다. 보통은 어드레스가 돼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 올라갈 때 오른손 스윙을 잘 하셔야 돼요. 오른손으로 백스윙을 만들어놨으면 다운스윙 내려오는 직전까지 힘을 쓰시게 되면 제가 힙이 돌죠. 네. 힙이 돌면 자연스럽게 오른쪽은 따라오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를 잘 지켜야 되는데 방향을 만들기 위해서 순서를 안 지키시고 상체로 잡고 공을 치시려고 하면 공을 칠 때 임팩트 때 정확한 회전의 순서를 찾기가 어려워요. 제가 한번 아주 천천히 보여드리면 올라갈 때는 오른쪽 손으로 가볍게 올라갔다가 턴이 될 때는 왼쪽 힙이 돌아주는 느낌이 나와요. 지금 제가 아주 천천히 타이밍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는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왼쪽 힙을 한번 봐보세요. 백스윙이 올라갈 때 오른쪽으로 올라갔다가 턴이 될 때는 다시 왼쪽이 돌아주면서 임팩트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일단 다운스윙을 할 때 팔로만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웃인 계도가 나올 수도 있는데 골반 회전을 먼저 하면 그냥 팔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네요.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예요. 백스윙이 올라갔다가 반대로 왼쪽이 리드를 한다고 해서 상체가 가게 되면 하체를 못 돌고 빠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반대로 백스윙이 올라갈 때는 손이 충분히 올라갔으면 다운스윙 내려올 때는 힙이 돌아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를 잘 이해를 하시면 백스윙 때 한 손으로 올라갔다가 제가 왼손을 왼쪽 골반에다가 이렇게 대고 있으면 이 동작 자체가 지금 팔꿈치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동작이 회전이 되면 뒤로 이렇게 빠지면서 들어오는 느낌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공치실 때 이 회전을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이렇게 빠지거나 아니면 들어버리는 경우들이 생기세요. 그런데 지금 한 손으로 연습을 하실 때 이미지를 올리셨으면 지금 왼쪽 팔꿈치가 턴이 되면서 들어올 수 있게끔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쉽게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드라이브를 놓고 그런데 지금 이 방법으로 하려고 유심히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보통 나는 회전을 해야지라고 하지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빠지는 거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정작 본인은 몰라요. 네. 그런데 이런 거예요. 골프 스윙을 할 때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되게 단순한 거에서 좀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제가 물을 한 반 정도 색깔이 잘 보이게끔 이렇게 물을 좀 반 정도 담았는데 저희가 이 물통을 던지기 위해서도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야지 물통을 잘 멀리 던질 수가 있거든요. 방향성을 똑바로. 그런데 어드레스가 돼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이 올라갔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어깨부터 먼저 나간다든지 아니면 몸을 잡아놓고 던진다든지 하면 멀리 못 던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런데 이거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힙이 돌고 저희가 이거를 던지기 위해서 손을 쓰는 느낌보다는 백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왼쪽 힙이 돌면 팔꿈치라든지 물통의 손목이나 아니면 물통은 따라오게끔 돼 있거든요. 그때 마지막에 몸이 돌고 던져주는 느낌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정말 왼쪽 힙이 회전을 잘하고 오른손을 잘 쓰는 느낌을 찾기 위해서 이런 연습도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보신 적 있겠지만 제가 레슨했을 때도 있었고 다른 코치 선생님들도 레슨을 했을 텐데 백스윙 올라갔다가 몸이 돌고 회전이 되면서 탁 손으로 던지는 느낌. 이런 식으로 잘 던져주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벌써 몸이 돌기 전에 미리 바닥으로 던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몸이 회전이 되고 던지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바닥으로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우딘 스윙의 패스가 많이 나오는 분들이 나타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물통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는 거는 이 물통을 멀리 던지는 이미지를 집에서 좀 찾아가면 내가 집에서 몸의 회전을 좀 익히는데 충분한 아주 간단하지만 충분한 연습이 될 수가 있어요. 백스윙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물이 지금 손목 안쪽으로 들어와 있으면 이거를 멀리 이렇게 던지게 되면 손목도 풀리고 멀리 던질 수가 없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몸이 충분히 돌아주면서 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따라올 수 있게끔 이 동작 보신 적 있죠? 네. 이게 무슨 동작일까요? 이 동작. 자연스럽게 끌려 내려오는? 그렇죠. 레깅 동작이에요. 이거 집에서도 연습하실 때 약간의 레깅 동작 연습을 하셔도 되게 좋음이 되실 수가 있고요. 레깅 동작 플러스 내 몸을 회전을 하면서 클럽이 연결되는 던지는 동작의 연습도 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냥 물통 하나 이렇게 그냥 연습을 하신다고 생각해도 정말 좋은 효과를 많이 가지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연습 방법을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